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이색적인 아프터넌티를 먹으러 갑니다 버스 위에서 하는 아프터넌티에요 분명 선착순이라고 했는데 사람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선착순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좋은데? 귀여워 좋은데? 이제 빅토리아 스테이션에 출발할 거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때? 처음에 올 때 이불이랑 프로세코랑 오렌지 주스랑 색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네요 땡큐 땡큐 맛있어 오 플라스틱이네 어떡하지 고맙습니다 오렌지 주스랑 I don't know. 스파이스컬. 음! 스파이스컬 알지? 네. 아, 인어라 알아. 인어라 알아. 굉장히 흔들리고요. 다음 거는 샤먼. 아니 근데 맛보지 않은데? 맛보자. 끝. 음. 너무 무서워. 왼쪽의 버스는 웨스트 미니스터 아비. 다음 거스. 다음 거스. 김치? 음. 맛있다. 맛있다. 근데 뭔가 이거 빨리 안 먹고 싶어. 왜냐면 그냥 다 먹고 그냥 거스 타는 거잖아. 야. 계속 앞에 사람 찍어주는 거 같긴 한데. 어. 그는 문자에게 또 뵙고 싶다. 여유 좀. 여유가 뭐지? 여기가 또 봤던manuel이래. 제 préfavor을 낼는거에요. 음. 물. 눕 Ste고 싶다. 해완하게 휴대음을 먹게 됐어요. 응? 그래서 내가 보지 많이 안 했어요. 우리 밥이 땡! 내가 확실히 신선하다는 느낌 오세요 스콘은? 아, 알겠습니다. 우와, 뒤에 있다. 아, 좋은데? 흔들려. 아이고야. 사실 나쁘지 않네. 응. 거의 잡고 가야되고. 그냥 입가 있는데, 지금 나와서. 이거 귀엽다. 이거 너무 좋은데? 네? 이제 빠지대. 예. 티 이거 너무 예쁘지 않나요? 티 냄새 맡으면 영국 처음 왔을 때. 귀엽다. 흔들려, 흔들려. 귀엽다. 조심해. 조심해. 모든 것들은 너무 많아. 샴페인, tea, 이렇게. 여기가. 근데 재밌어. 재밌어. 네. 마카롱. 아, 다 되었다. 다 되었다. 마키지 마. 나 안 기다리고 있어. 렛츠 겟 드럭. 렛츠 겟 드럭. 넥스트 마카롱. 딸기겠지? 먹고 있었어. 자기 딸기 좋아하니까 하는거 좋아하지? 사실 완전 맛있어. 이제 타워 브릿지를 건너갑니다. 몇번 좀 바inks어. 야, 떨려 벗는 게 다가. 어느 정도의 집인 공유. 한참에 찍어버려. 영국이 못 오는 게 다가. 매우 많아. 내가 먹어야 되는거니? 너무 맛있다. 꽃게만 만들었네요. 이제 터널 같은 데도 지나가고 있고요 근데 프로세코를 계속 무제한으로 주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조금 맛없을 것 같아요 일단 먹자 Just like a frown in the... 아! Sorry 너무 세게 했나봐요 Not bad 거의 다 먹었어요 잘 먹었는데 그리고 타이밍 좀 잘... 맞췄어? 잘 맞췄지? Yes 아 근데 진짜 되게 좋았지? 좋았지 괜찮았지? 나쁘지 않았어 제일 맛있는 레프인지 안이었지만 맞아 그냥 이렇게 먹는 게 재밌어 좀 먹을만 정도? 이거 스베니아로 줬어요 맞다 저 이제 빅토리아 나온 김에 여기 근처에 가고 싶었던 카페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려고요 근데 시간이 많이 없어서 한 잔 딱 때리고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때리고? 때리고? 한 잔 때리고? 때리고? 안녕하세요 혹시 이주영은 아니세요? 맞죠? 이주영님 셀카 한 번 찍어주세요 진짜 싫다 아 한 번 한 번 한 번만 왜? 이럴 때 약간 이렇게 하다가 아 싫어요 난 포이어 글라스 여기입니다 톰톰 커피하우스 우리 또 자리 잡을까? 아 좀 그럴까요? 아 좀 나와주세요 왔습니다 우와 귀엽다 톰톰 커피하우스 귀엽다 아 지우영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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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줘 가줘 그래서 헤롯 가서 닭갈리프팅 사서 가려고요 헤롯 가는 길인데 너무 예쁘다 와.. 델리빵 예스! 이거 176번으로 물어봤어요 사쌍용 저희 이제 선물 샀고 에이든이 아는 데 가기로 했어요 스트릿풋 같은 거 봐라 뭘 하는지 기억 안 나는데 맛있어 재밌겠다 여튼 갑니다 여기입니다 에이든이 데리고 오고 싶었던 곳 에이든 말로는 지금 이게 줄이 많이 없는 거래요 오오오오오오 I'm getting hungry though It's good What about you? Yeah, I'll be hungry soon 여기 위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테이블 안 잡고 예스 와 베이비 예스 QR코드로 주문해야 돼요 Which burger did you try? I've tried from here Dabajis It's like Indian Like tissue They made a burger They go like this So chicken tikka chicken burger It's really nice 아 음식이 나왔고요 오오오오 예스 but they can't eat 오오오 와 진짜 맛있네요 으음 먹으면 맛있겠네요 와 진짜 맛있네요 와 진짜 맛있네요 100만원 버리집보다 맛있게 굿 굿 겁 네 o o 저는 킹스 시켰구요 에이든은 Margaery o o o 이번에는 이번에는 유로스파이널이 있어서 위에 잉글랜드 스포츠에서 저 색깔이에요 오늘 여자 대표팀 멋있다 이제 클럽스 클럽스 런던아이도 지금 잉글랜드에요 예쁘다 제 친구가 서울 테라피라고 한국 힙합에 대한 그런 뉴스 같은 것도 만들고 이벤트 같은 거 열고 그런 소셜미디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 친구 생일 겸 클럽에서 파티가 있다고 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도착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안녕